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매섭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연구원 오선화입니다. 이번 5월 3일 동안 개망했었던 어린이박물관 전시, 오늘은 어린이날의 전시기획과정과 내용들에 관련돼서 사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어린이박물관과 과장님과 연구관님, 그리고 이경영, 김창화계사님을 비롯해서 디자이너 선생님과 그리고 전시운영팀 선생님들의 많은 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 대신해서 제가 발표를 대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들을 새롭게 개편했던 전시 준비과정과 그리고 내부 구성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콘텐츠를 계획하고서 관람객을 통해서 느꼈던 어린이박물관 전시의 특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정화에 대해서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그 방정화 사료들과 그리고 문헌들을 보기에 앞서서 팬덤이 이후에 어린이들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어린이 공간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 보급입니다. 지난 팬덤 기간 동안에 온라인 활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이 유해하거나 폭력적인 콘텐츠에 더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팬덤 이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린이가 성인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좀 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가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핸즈운 공간에서도 오감을 자극시킬 수 있는 아날로그 체험 활동들이 또 부재를 상기시킵니다. 또 2016년도에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됐었던 아기상어 동요 아시죠? 아기상어는 전 세계적으로 100억 비를 달성했습니다. 방귀쟁이 뿡뿡이라든지 아니면 뽀로로 같이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 영역 콘텐츠 개발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또래 괴롭힘인데요. 이 왕따 문제가 사회적 문제를 크게 떠올립니다. 서로의 관계들을 또 이해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고 마련들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덤입니다.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에 2020년에는 약 12억 명의 어린이들이 교육과 그리고 죽어 미생의 결핍을 겪었습니다. 건강관리랑 충분한 음식과 또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례는 점점 더 감소했습니다. 해서 팬덤 상황의 극복과 회복을 위해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있었는데요. 박물관에서도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팬덤 시기 이후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었던 지금 시기에 100년 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방정원 선생님은 어떻게 노력을 했을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1922년도 5월 1일 날 방정원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루었던 천도교 소년회에서 창립 1주년 기념으로 제1의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동아일보에 게재했던 제1의 어린이날 선전문입니다. 선전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년 전에 방정원 선생님은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했고 또 첫 번째 어린이날을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1929년에 방정원 선생님이 신문기고문에서도 대륙의 발견보다도 또 전기의 발견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어린이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이런 어린 사람의 존재가 없었던 조선에서 어린이를 살리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앞날을 위하고 조선민족을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한 근본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1923년 5월 1일부터 전국적인 행사로 시작됩니다. 행사를 맞이하면서 어린이 선언문을 동아일보 게재를 썼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민족을 또 어른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선전문도 게재를 합니다. 방정원의 어린이날 선언문에서도 전시 방향을 또 모색할 수 있었는데요. 앞선 내용들을 해석하자면 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문의 말처럼 자주 이야기를 하고 박물관의 소장품과 체험들을 어른들의 눈높이에 두지 말고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서 생각을 자극한 내용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어린이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격려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방정원이 생각했었던 어린이들을 이해하면서 민섭박물관이 생각하는 어린이 전시 목적도 같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미래의 무한대로 꿈꿀 수 있는 것은 어린이만이 갖고 있는 특헌이죠. 그래서 박물관이 어린이들에게 현재 자신과 먼 미래에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길 바랬습니다. 또한 민섭박물관 자료로 방정원의 옛 이야기와 함께 어울려 볼 수 있음으로써 민속에 대한 호감도도 조금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지난 개막했었던 전시들을 통계적으로 봤던 결과 민섭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지난 2008년부터 상설 전시에서는 옛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었던 스트로틀링 전시를 많이 합니다. 또한 국립민섭박물관에서는 아카이브 자료와 또 소작 유물에 방정원에 관련되어 있던 잡지 어린이라든지 세계 발명 말판 그리고 금강게임 비롯해서 연계 소작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민속을 좀 연구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좋아했었던 동물 관련된 전시나 연구, 교육 등을 주제로 꾸준히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었던 이번 전시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28년 방정원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쓴 글입니다. 2022년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서 국립민섭박물관에서는 그의 바람을 담아서 365일이 어린이날 같은 그리고 어린이들이 전시를 펼치며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선물 같은 전시를 만들고 싶었던 것을 메시지로 담았습니다. 전시 개발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방정원 선생님이 선물하는 종합선물 세트라고 하는 개념을 담았습니다. 먼저 어린이날과 어린이의 소중함을 또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세 번째는 꿈꾸고 생각하며 성장하는 어린이 순서로 구성을 했습니다. 관람객의 경험들을 또 이해하면서 전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에 시행했었던 주간식 설문조사 내용도 함께 참고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 중에서는 선호하는 공간에 대해서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특징은 영유아 기간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간의 폭이 굉장히 확장됩니다. 특히 4세에서 7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했던 공간들은 워터파크라든지 놀이동산, 놀이터 같이 몸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또 8세에서 9세까지는 나만의 그런 공간들과 함께 노래 공간도 여전히 선호를 하면서 동시에 내방, 아지트 이런 개념들이 크게 증가합니다. 10세에서 11세가 되어서는 가장 큰 특징은 장소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백화점, 도서관, 바다같이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회남역 시기를 보냈던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가지 못했을 그런 아쉬움도 느껴진 부분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혼자만의 시간 가질 수 있는 공간도 찾게 됩니다. 또 이 시기부터는 친구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의 공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참고 사항들을 지금 종합을 해보는요. 4세부터 9세까지의 타겟으로는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를 하고 이야기와 또 박물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체험들을 하면서 동시에 박물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10세 이상 어린이들의 조사 결과를 따라서 능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안겨주기 위해서 한 군데의 콘텐츠를 지백하지 않고 이야기 속에서 장소를 지연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분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전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를 주체적인 존재로서 생각하게 하는 공간 그리고 어린이 세대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기시킨 전시 그리고 어린이가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 속에서 놀며 배우며 그리고 성장할 수 있게 바라는 마음이 은유된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략적인 특징은 직관적인 체험부터 그리고 생각한 사고들을 요구할 수 있는 체험까지 세분화를 시키고 혼자 또는 2인 이상 가족 등의 구성원별 체험 단위들을 조정을 해서 방정원이 소개했었던 이야기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던 오늘은 어린이날 전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방정원이 들려줬던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에서 등장했던 동물들을 중심으로 메인 포스터를 만들어봤는데요. 생각하셨던 방정원의 선생님 모습과 좀 닮아 있을까요? 쏟아 방정원이 국내 최초의 어린이 잡지 어린이를 참관을 하면서 쓴 글입니다. 올해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서 국립민소박물관에서는 그의 뜻대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어린이 세상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입구는 슬로프 공간으로 시작합니다. 슬로프에는 1906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날의 모습과 어린이들의 모든 순간들을 담았던 이미지 자료들을 전시합니다. 어린이날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그리고 신나한 날인지 어린이들이 축복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방정원 뜻과 바람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슬로프 공간을 오르면요. 방정원의 서재 공간이 나옵니다. 방정원이 서재에 앉아서 어린이에 관련되어 있을 연구들을 했을 것을 생각하면서 어린이날과 어린이에 관련된 그 당시 사료들을 이 전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여년주 사료들을 체험자료로 전시를 하면서요. 어린이날을 어떻게 맞이했는지도 어린이날 기라든지 어린이 노래 그리고 보내지는 글 부모님에게도 보내지는 글 전시를 통해서 어린이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임을 널리 알리고자 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전시실 내부에는 잡지 어린이의 실물자료 4점을 전시했습니다. 잡지 어린이에서는 또다 방정원 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발간했었던 월간 아동 잡지로 이곳에 수록했었던 놀이라든지 노래들을 전시 활용하기에 더욱 유미 있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내 소장 유물에는 1931년도 8월호 고 방정원 선생님 추도가 있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잡지가 그 의도와 다르게 조선 민족 정신을 많이 전한다는 이유로 일제 검열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업적을 남기셨던 선생님의 그런 노력과 정성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이 추도으로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방정원은 여저씨가 소개하는 동화 세상이라는 코너는 방정원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문과 또 어린이 잡지 등에 소개했었던 동화를 테마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했었던 동물들을 전시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친근감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 동화에 썼던 일 없는 돼지. 이 동화는 개, 고양이, 닭, 돼지가 모여서 각자의 필요성과 역할을 이야기하는 동화입니다. 일이 없어 보이는 돼지들이 잡힐 위기에 처하자 나머지 동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돼지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당 이야기의 전시 체험물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돼지, 고양이, 닭, 개가 등장을 합니다. 어린이들은 고양이가 되어서 곳간에 숨어있는 쥐를 잡거나 새벽을 알리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닭을 울음소리 체험을 통해서 아침을 만들고 아침을 밝혀오기도 합니다. 집 안에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말말 짓고 있던 그런 개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던 체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의 민속적인 특징을 활용해서 이를 없는 돼지에서 복을 전하는 돼지로 그 의미를 살려서 복을 전하는 룰레 체험으로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서 동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미소박물관 소장 유물들도 같이 전시했습니다. 오동계자도라든지 닭둥울이나 아니면 개가 중심이었던 옛 어린이 그림책 및 돼지 저금통까지 이야기랑 그리고 체험 그리고 유물들이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까치의 옷에서는 동화에서 어린이를 해치려고 하는 구렁이를 까치랑 올빼미가 맞고 그 보답으로 날개색인 지금 날개색인 희고 검은 날개옷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까치에도 전시 콘텐츠는 단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구렁이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관람자들은 발그룩이라든지 인터랙티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구렁이를 쫓고 어린이를 구합니다. 체험을 하면서 위기에 처해있었던 어린이들이 있다면 힘을 합쳐서 힘이 들지 않도록 도울 수 있게 체험 과정에서 격려의 메시지도 같이 보냅니다. 생각을 확장해서 과거의 위험신호도 알고 있고 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위험신호들도 만들어서 보호자랑 약속을 해볼 수 있는 활동도 활동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누가 제일 먼저 낫나는 손녀가 생각난다면서 울고 있는 두꺼비 할아버지를 이야기 드리면서 나를 중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등 가족 관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을 만들었습니다. 또 특성상 100년 전 자료들을 지금 활용하다 보니까 원본에 한자와 표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들에게 낯설 수가 있어서 소파라든지 공일, 그리고 깃발 선음과 같이 이런 옛자 한자 단어들을 해석을 해서 그 뜻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체험물들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서울지의 시골 구경이라고 하는 이야기 공간은 시골지가 집변 가방을 통해서 서울 구경을 한다고 하는 4명들을 테마로 삼았는데요. 어린이들이 직접 우편 배날불에 그 배탈 가방 안으로 들어가서 100년 전에 서울 모습들을 1900년대 아카이오 자료를 통해서 그 풍경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그 가방을 낳았었던 공간에서는 지금 볼 수 없는 과거 우체국들의 가방이라든지 우체통, 모자들을 전시를 해서 이야기 속 삶을 들을 실무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은 방정원 아저씨가 들려주는 이야기 3장입니다. 동화를 수시로 들려주어야 한다는 방정원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처음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이야기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노래 주머니 속에 있는 이야기 코너 도깨비 선택은 혹에 달려있는 두 사람의 대사를 각각 듣고서 내가 도깨비라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은지 혹을 붙이고 싶은지 그것을 판단하는 체험입니다. 노래 주머니는 혹불이 영감 등 제목도 굉장히 변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버전에서는 특히 소년들을 때리지 말아라 어린 사람들의 물건을 넘보고 뺏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방정원 선생님이 동극을 만드실 때 이런 존중의 메시지를 같이 투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정원 선생님의 30대 나이로 일찍 생을 마감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방정원 선생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린이들이 낭독을 하면은 어떤 느낌일지를 상상을 해보면서 30대 아저씨의 그런 목소리로 두 이야기 코너를 낭독하는 코너도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방정원이 큰 강심을 갖고서 제작했었던 게임판이자 그리고 1929년 2월 후 어린이의 블로그로 제공되었던 다이아몬드 게임인 금강게임의 원본도 같이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전실물을 처음 공개했었던 건데요. 이 공간에서 닭 그리고 고양이 두꺼비 모양으로 되어 있었던 대형말을 사용을 해서 어린이들의 금강게임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도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체험판이었었던 게임판 3개 발명 말판은 일종의 보드게임으로 시계, 자동차, 라디오 등 세상을 바꿨던 발명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컬러 말판을 만드는 데는 잡지가 한 7,400여 원 정도 해당나는 그런 돈을 많이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방정원 선생님은 말판에서 비행기의 발명가 라이트 형제를 소개합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달라라 구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같이 소개했습니다. 게임 말판 내용들과 방정원 선생님이 들려줬던 이야기가 꿈에서 비행기를 타고서 달라라를 갔다 왔다는 달라라 구경 이야기가 내용을 결합을 해서 모형 비행기를 타고서 조작을 하면서 달라라를 탐험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는 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원을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신비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점에 주목을 해서 관내 민속 자료 중에서도 천문도병이라든지 가사나 문자도 경직도 같이 그 속에 등장했었던 달을 중심으로 비행기 안에는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유명들도 같이 관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발명말판에서 멀리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전화기를 발명하고 또 특허로 냈었던 벨을 소개합니다. 그 후에 전화기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전화기들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어린이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료들을 참색한 뒤에 앞으로 소통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명을 해 볼 수 있는 나도 별망과 코너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 어린이날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운동회를 해보자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대운동의 말판 속에 있는 운동의 내용들을 직접 체험해 보고 있는 신체활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한 잡지 어린이는 어린이들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삼삼오오 모여서 재미있게 할 만한 놀이들도 같이 소개하고 있어서 같이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또 한쪽 구석에 그래픽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개막 직후에 운영 중이었던 전시 현장에서도 관람자분들을 쯤 대상으로 전시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개막 후에 쯤 안정화되지 않았었던 상황들도 있었고 표건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던 조사입니다만 저희가 1년 11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전시인 만큼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조사 만족도 체크를 실시해서 반성도 하고 또 나은 개선들도 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전주 연령을 대상으로 했었던 콘텐츠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무려 81%로 측정되었습니다. 몇 가지 지연들은 그 응답제 전체가 인상적이었다고 대답한 그런 체험도 있었습니다. 다시 연령대별로 배교를 하자면요. 3세 이상에서는 방종화 캐릭터가 이야기했었던 애니메이션 형태의 인트로와 그리고 만들기 코너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었고 특히 4세에서는 반복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영상 속의 동물 모습들이 변화하는 그런 체험들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세에서 7세 사이의 어린이들의 퀴즈에서는 그 정답을 맞추면 자판기에서 전시실 안에 있는 안내도가 출력되어서 가질 수 있는 체험의 흥미로움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를 궁화자는 사명감을 안겨주면서 바닥에 있는 영상들을 맞추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랙티비에서도 높은 흥미를 보이면서 몸으로 뛰고 있는 체험들을 선호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5세 이상 어린이들의 동반 보호자에게는 생소한 단어 뜻이라든지 낱말과 문장들에 들려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체험들에도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서 관람객들이 방종환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내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에게 방종환과 어린이날은 알고 있어도 방종환이 어린이란 단어랑 또는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어려워한다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자문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종환이 중심이 나왔던 이 전시에서 어린이들이 방종환과 또 어린이날을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해서 나왔던 말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존중받게 되었어요 라든지 어린이날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같은 그런 전시를 통해서 두 관계가 잘 알게 되었다는 어린이가 많아졌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발명가 코너 인터뷰를 하면서 전시문의 내용들도 이해를 하고 또 해당 코너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그 만들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대부분의 어린이가 전시 전화기를 또 소개하고 있는 발명 말판들을 보고서 어린 체험자는 동반보호자의 그런 조력을 받고 역대 전화기의 변천사를 또 관찰을 하고 새로운 전화기를 열심히 발명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통해서 느꼈던 점은 대부분 박물관 전시물을 통해서 박물관과 방종환 어린이날을 재미있게 알아간다는 점입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이야기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에는 방종환 선생님은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오셔서 놀이도 또 새로운 놀이를 갖고 와서 준비되었었다는 점에 지금 보아도 그분이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존경을 느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섭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전시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공감을 주는 공간을 위해서 그 내용 속에 어린이의 눈높이와 또 콘텐츠 내용 자체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린이의 미래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나라 어린이 관련된 기관에서 공동으로 선언했었던 어린이날 선언문입니다. 100년 전에나 지금에나 세상이 변해도 어린이를 아끼고 또 지켜야 한다는 마음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문은 어린이방물관에 애정이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문화재단 최희경입니다. 공간이 주는 경험, 경험을 통한 공감이라는 주제로 토론 문을 준비했고 준비한 토론 문을 읽으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이야기 되어 오던 것들이 팬데믹을 통해 가속도를 갖고 우리 사회를 전환의 시대로 몰아넣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처음을 챙겨본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를 처음 들여다보고 이야기한 사례들을 찾아보고 그것의 맥락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 팬데믹의 끝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오늘은 어린이날 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방정환이 1920년대 선구적 해안으로 바라본 어린이에 대한 생각들을 시작점에 두고 오늘날 어린이들의 발달과 선호도를 기반으로 구성된 오늘은 어린이날 전은 어린이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좋은 밑그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날 큐레이팅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단순히 전시나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아닌 여러 관계자들 간의 소통 채널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성립되도록 설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어린이날 저는 어린이들의 공간 선호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성인과 어린이들 간의 원활한 소통 채널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을 살펴봄으로써 방향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정한 후 오늘날의 대상의 선호도를 살펴 반영함으로써 전환하여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공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태리 교육학자 노리스 말라구찌는 공간은 제3의 교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팬덤이구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이야기는 더욱 공감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도 자신의 생활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의 힘을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흡수하고 자개화하는 어린이들에게 그 의미는 더욱 클 것입니다. 이태리 레지오에밀리아 지역에서 시작된 교육 철학이자 교육학인 레지오에밀리아의 접근법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은 보다 부드럽고 덜 경직되며 경험의 불확정성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실천을 위해 그들은 첫 번째로 관계적 공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계적 공간은 보고 읽고 조사하고 현실을 해석하고 비판적인 인식에서 표상하는 방법에서 온 것으로 정보가 풍부한 환경적 조직입니다. 이 개념은 오늘은 어린이날 전 도입부에 마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들의 구성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여 전시 주제인 어린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도입에서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주제를 살펴보는 행위와 가정을 통해 전시와의 관계 맺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다중 감각성입니다. 몸 전체를 사용하여 조사와 발견, 인지와 창조에서 공감각의 역할을 강화하는 감각의 항해는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과 인격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전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활동들은 신체를 이용할 뿐 아니라 다채로운 인터랙티브 활동을 통해 오감을 사용하게 하고 놀이를 통해 인지와 창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충분하게 다중 감각성을 일깨울 수 있는 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오늘은 어린이날 저는 박물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에 충실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독창적인 경험 교육의 기본을 충실히 실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어린이박물관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영유아를 위한 체험적 한계에서 벗어나 발달 단계별로 콘텐츠를 세분화하여 제공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어린이박물관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올바른 제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들은 팬데믹으로 언택트 문화가 일상화되어 버린 2년의 시간에 보냈습니다. 비대면 산업 시장이 커지고 원격 교육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고 박물관은 관람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다양한 감각 경험을 대면을 통해 박물관 교육의 장점인 오브제를 기반으로 하는 실물 교육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본의 혁신을 더하는 노력으로 앞으로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찾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공간이 되기 위한 방법이 우리 모두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끝으로 좋은 전시와 프로그램 기획하고 운영해 주신 담당 큐레이터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으로 이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저는 기획 단계에서 어린이들의 공간 선호도를 기반으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이 어린이들의 전시를 감상하고 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에서 발달 단계별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구성하셨는데 그러한 기획이 대상층에 잘 소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보편적으로 10대 초반 어린이들이 영유아들과 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 부분을 상세시키는 것에 효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셨던 기획 단계에서 공간 선호도를 기반으로 공간 구성을 이루어져서 이런 공간 구성들이 어떻게 잠상을 하고 어린이들이 참여했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일단은 설명 결과에 따라서는 어린이가 성장을 하면서 가장 컸던 특징들이 경험했던 장소 영역들이 점점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백화점, 도서관, 바다같이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구성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확장됨을 표현했었습니다. 따라서 전시 기획 과정에서도 활동의 다양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동시에 각 이야기별로 장면에 맞는 다채러운 공간들을 구성을 해서 팬덤믹을 통해서 많은 제약들이 생겨서 슬쩍 접근하지 못했었던 그런 공간들을 감자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흥미를 느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콘텐츠 중에서는 집이라든지 집부터 시작해서 언덕, 하늘, 나무 밑, 가방 속, 비행기, 운동장, 극장 같이 한 군데의 콘텐츠를 집약한 그런 곳이 아니라 아예 이야기 매칭되어 있는 그런 장소성과 연결을 해서 콘텐츠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 구성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서 만들었던 결과 어린이들이 공간 속에 한 콘텐츠에 머무는 시간과 체험들이 생각보다 끝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았음을, 그 빈도가 커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어린이들이 잘 이해를 콘텐츠를 하고서는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 그 기여에 있는 내용과 구성 방식, 그 중요한 공간의 영역까지도 몰입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셨던 질문에서는 이렇게 발달 단계별로 콘텐츠를 구성을 기획했었는데 이런 구성에서는 크게 저희가 영유아 타겟과 그리고 7세 이상 어린이들 그리고 취약 이후에 중학년 정도의 어린이들까지를 생각을 하면서 좀 기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타겟으로 했었던 전시 콘텐츠를 기획을 할 때 어린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경험을 바탕으로 놀게 하는 힘을 더욱 더 키우고 더 성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이라든지 물체들 또 놀이들 자료들까지 다양하게 굉장히 풍부해져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신체를 더욱 더 자유롭고 또 적극적으로 탐구를 하고 상상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촉감이 달랐던 고양이 장갑을 끼고서 쥐 모형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비행기를 몰고 또 퀴즈를 맞춰 가지고 정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조작 체험이 있고 또 뜀뛰기, 펌프, 손뼉을 쳐 가지고는 하이파이브 한 체험 등에 재근육이라든지 감각을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아날로그 체험과 또 디지털 체험들을 같이 계획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박물관에 오는 7세 이상의 어린이들의 타겟으로는 가장 먼저 생각했었던 것이 유물의 원본 자료들을 전시하는 것을 이번에는 큰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방종원 선생님의 이야기에 나왔던 동시대의 유물들 그리고 이야기랑 민속자료 연계성 또 소장품의 개념과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강요하기보다는 여기서 즐겁게 놀면서 박물관 자료의 그런 존재감을 눈에 띄게 알려주고 싶었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이야기랑 주제 그리고 관련 유물들을 조사 그리고 발굴을 해서 조사했었던 민속박물관의 방종원과 그 이야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는데 소장품, 그 잡지 어린이를 비롯해서 세계발명 말판이라든지 금강게임같이 그런 소장품들이 16점 정도를 전시를 했었고 아카이브 자료는 96점 그리고 체험자료는 38점을 전시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물과 유의하기 간의 매칭 그리고 시대마다 달랐던 유물들을 형식을 관찰한 동시에 이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설명 패널들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그 대사를 보면서 옳은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을 스스로 판단해서 도깨비를 대신해서 벌이 주었던 체험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슬스로 사명감을 부유를 하고 위기에 처했었던 어린이들을 구해줬던 민속수사대 어린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체험들도 있었는데 이 체험들도 이야기 속의 가설적인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성숙되어 있는 판단과 또 인지능력들을 키워볼 수 있게도 의도를 했었습니다. 또 하지만 이게 흥미롭게도 저희가 의도를 한 대로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콘텐츠도 원래는 이게 미치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었지만 이게 또 초등학교 이상의 어린이들이 새로운 룰을 만들어 가지고 또 재미있게 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시물이라도 어린이의 발달적인 특정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했던 박물관 교육이 필수적으로 같이 실행된다면 전시물 이해와 전시의 지향점들을 같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최혜경 선생님, 첫 번째 질문 답변에 열심히 적으시던데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답변에 대해서 마무리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적은 것입니다. 그럼 해주시죠. 전시 준비하신다고 팬덤이 끝에 이런 전시 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사실 어린이 박물관 쪽에 있는 모든 이들이 어린이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서 되게 좋은 자료들이 될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좀 호흡이 긴 전시가 많지 않잖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긴 호흡을 아까 발표 중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호흡이 기니까 많은 자료들을 관람객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시를 통해서 수집된 관람객들 자료들이 좀 정리되고 공개되어서 앞으로 어린이 전시를 기획하는 데 많은 도움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